와 이게 무슨 꽃일까요? 예쁩니다. 음 이게 여기는 이 꽃이 많구요. 제가 아까 지금 능계성만지 꽁의 달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로 그 꽃이 많습니다. 아이고 자연숲. 이게 탄백나무인가? 아 너무 예뻐. 와우.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? 와 이것 좀 보세요. 얘는 혼자서 가을이에요. 그래서 돋보이구요. 예쁩니다. 아이고. 사진 찍는 모습인데. 아 찍는다는거 아면? 원래 찍는거지 뭐. 문을 같이 찍는거지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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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